요액 5번 입니다 재미있는 편이 나오는데요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뒤에 동사 나오니까 그것 쓴 이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주격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재미있는 편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자 제너리트 만들어 낸단 말이구요 뭘 만들어 냈냐 얻어 월 더 낮은 프로덕티브 다이버스 피케이션 생산수당의 생산수당의 다양함 이렇게 써요 더 낮은 생산수당의 생산수당의 다양하 다양함을 만들어 낸다 라는 말은 더 낮은 걸 만들어 낸다 를 쓰니까 생산수당의 다양함을 다양함을 어떻게 낮춘다 라고 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요 더 낮은 rate of growth 성장률이 되겠죠 그러면 더 낮은 생산률을 만들어 낸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산률을 낮춘다 요렇게 해석하는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죠 고지것대로 해석하지 말고 해석을 좀 바꿔봅시다 더 낮은 걸 만들어 낸다는 건 더 낮춘다 라는 거 있죠 더 낮은 생산률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걸 generate 만들어 낸다는 건 생산률을 낮춘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 응용을 해보면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lower를 마치 동사처럼 해버리면 더 낮은 걸 만들어 내는 거니까 두 개 표현을 합쳐서 낮춘다 라고 하는게 더 좋을 거에요 자 두번째 표현은 that is the case of 라는 말인데 그거는 a 가 그런 경우다 라는 겁니다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or US 그러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또는 미국이 그런 경우다 가 될 거고요 to name 이러면 뭐뭐의 이름을 대자면 될 거에요 to name the most important ones 가장 중요한 것들의 이름을 대자면 얘네들이 그런 경우가 될 거다 라는 말이 될 겁니다 자 suffer from 이라고 하면 병으로 힘들어 하다 라는 말도 되고 무엇으로 어려움을 겪다 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서는 a series of problems 그랬으니까 일련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하면 되겠죠 몸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heavy는 실제로 무겁다 라는 말도 되고 정도가 심하다 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는 dependence 의존성이라고 했으니까 정도가 더 심하다 라고 되겠죠 심한 dependence 의존성 on natural capital 그랬으니까 자연 자본에 대한 심한 의존성 때문에 되겠죠 그 의존성이 뭐하기 때문에 tend to exclude 배제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다른 형태의 자본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interfere with 방해한다는 거죠 economic growth 경제 성략을 방해함 그 방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말이구요 아 이로 끝나버렸네 아 많으니 크리미 открыв 이ober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